여자들끼리의 케미 어떤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케미스트리라는 게 있는데 차부장이 먼저 이 소라를 봤을 때 아 얘가 뭐가 있다고 저를 알아봐준 것 같고 다르겠죠? 이게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이 검사 조직 안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계속 올라갈 때 여자 검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제약들을 겪기 때문에 같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깊이 있는 얘기도 터놓고 서로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훨씬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가 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식? 서로 동료애가 강하게 되는 관계들이 좋더라고요 그 관계가 더 중요 1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기할 때 너무 편하고 호탕하시고 좋으셔서 사실 좀 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